잘 나눠서 불러야 되고 랩하는 분들도 있고 노래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종종 있을 것 같아요. 그럴 땐 어떻게 풀어요? 제이홉?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. 뭐 사실 저희 우리의 음악이 파트 분배는 사실 어울리는 사람이 항상 맞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물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 파트 분배에 대해서 그 담당이 좋은 목소리인 것 같다라면 그 사람이 그 담당을 해서 좋은 결과물로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들 그 파트에 대해서 사실 크게 욕심을 내서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분배가 되는 것 같아요. 이 부분에 좋은 목소리가 있는 거고 또 이 부분에 어울리는 멤버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분배가 되는 것 같아요. 귓 씨도 동의하시고? 네, 아주 동의합니다. 그래요?